제가 터리가 나가서 그런데 지금 몇 시에요? 감사합니다 아저씨 여기 어디로 가면 있어요? 여기로 쭉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배달존 2번이 어디에요? 감사합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가까운 역이 어디인줄 아세요? 저쪽으로 가면 돼요? 감사합니다 아저씨 라면 어디에서 사신거에요? 저 편의점이 이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거 치킨 종이 많으신거 같은데 저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아 진짜요? 저희도 받은거라서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될까요?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 편의점이 어디 있어요? 저쪽으로 가면 돼요?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저기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쪽으로 가면 63빌딩이 나오는게 맞는거에요? 저걸로 따라가면 돼요?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저 혹시 여기 앉아있는거 공짜에요? 네 아 그냥 앉을 수 있는거에요?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야 아저씨가 공짜래 아저씨가 공짜래 아저씨 아저씨א 아저씨이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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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如果 아저씨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